팔과 다리를 구부려서 뭉클이고 있다가 일어서면서 팔을 쭈욱 한 발로 서서 예전에 이영차였더라면 이영차! 발도 길고 다리도 길고 씩씩하게 지구를 지키던 용사 이영차! 이영차! 이제 얄라차는 우리 거야! 이영차의 몸이 왜 작아졌는지 왜요? 엄청과 몹시가 어떻게 얄라차를 차지했는지 알고 싶다고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해드리죠! 얄라차! 우주에 떠있는 수많은 별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별, 지구! 그리고 그 지구를 지키는 숨은 장 별이 있단다! 그 숨은 장 별의 어린 친구들은 지구를 지키는 용사가 되려고! 열심히 수련을 하고 있었지! 쿵! 쿵! 들려 들려! 들려 들려! 운동 열심히 했더니 엄청 배고파! 간식 없나? 우리 꺼는 아까 다 먹었잖아! 이영차는 아직 안 먹는 것 같은데? 이영차! 우리 간식 좀 하나 먹자! 어! 나눠줄게! 에이! 이게 뭐야! 맛있는 건 하나도 없고! 흠! 당근이 얼마나 맛있는데! 토마토랑 달걀을 먹으면 몸도 튼튼해져! 이러면 말고! 난 아이스크림이 뭐없이 먹고 싶다고! 맞아! 나 아이스크림 엄청 엄청 많이! 이 녀석들! 이영차! 하나는 수련은 하지 않고 또 놀고 있었던 게냐! 아이스크림 배고파요! 꼼없이 놀고 싶어요! 그럼 엄청은 가서 밥을 먹고! 몹시는 가서 놀거라! 지구를 지키는 용사가 되는 법은 이영차에게 알려줄테니! 안돼요! 우리도 지구를 지키는 용사가 될거에요! 그럼 준비체제부터 시작! 손목을 동글동글 반대로 동글동글 발목을 동글동글 동글동글 발을 쭉 펴서 옆으로! 한 번 더! 발을 쭉 펴서 옆으로! 자! 그럼 오늘 배울 것은 바로 이것이다! 팔과 다리를 구부리고 앉았다가 일어나면서 양팔을 옆으로 쭉! 쭉! 이때 다리는 한 발로 서있어야 한다 이렇게요? 응! 그렇다! 일어나면 쭉!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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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이고! 발이야! 선생님! 죄송해요! 일부러 발을 밟은게 아니라 스승님! 저희가 열심히 수련하고 있겠습니다 그래! 너희끼리 좀 해라! 아잉! 엄청! 몹씨! 우리 같이 수련하자! 싫어! 나 스크리머 할건데? 엄청! 그럼 이용차가 용사가 되는 거잖아! 그건 안되지! 그렸다 일어나면 쭉! 울었다 일어나면 쭉! 우렸다 일어나면 쭉! å! 매워! 아! 매워! 종은 Paige 저 eco guest 물타구차 승리로운 힘을 가진 한라차 힘차게을하차 을라차 놀라운 능력 있는 양 한 플레이저 해물전 고 jag 오니رج dans becoming fühok 쑥쑥 용기가 철창 머리로 똑똑해져 아예! 얄라차! 신비로 힘을 가진 얄라차 힘차게 으라차 으라차 놀라운 능력 있는 얄라차 강하게 으라차차 으라차차 너냐? 얄라차 유사! 이 녀석들 뭐하는 거냐? 수, 수승님! 얄라얄라! 얄라얄라차차! 이게 뭔가요? 아 난 이렇게 하는 거였어! 얄라얄라! 얄라얄라차차! 수승님, 혹시 이게 얄라차 지조인가요? 뭐? 신비로운 힘이 있고 놀라운 능력 있다는 그 얄라차 지조? 그렇다! 전설의 얄라차 체조다! 몸이 튼튼! 힘이 붉은! 키가 쑥쑥! 용기가 찰칼! 머리까지 똑똑해진다는 얄라차 체조! 그럼 얄라차 체조로 가르쳐주세요! 뽀없이 강해지게! 엄청 엄청 배우고 싶어요! 수승님, 저도! 안 된다! 얄라차 체조는 용사만이 배울 수 있어! 그리고 얄라차 체조는 나쁜 마음을 갖고 엉터리로 하게 되면 몸을 작게 만드는 저주를 갖고 있어! 그러니 얄라차는 잊고 어서 수련이나 해! 난 열심히 수련해서 꼭 얄라차 체조를 하고 말 거야! 수련은 얼마나 해요! 연락처를 보고 싶다는 거야! 엄청 힘들게! 방법이 더 있지! 그게 뭔데? 훔치는 거야! 하지만 콘텐츠 2 해요!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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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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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밖에 없구나. 온천과 몹시! 이제 신비로운 얄라차의 능력은 내 거야! 얄라차!